이런 눈을 본 적 있는가 한순간도 눈뛰지 않고 온도를 읽어 당신을 위해 뜨거워진다 국내 최초 불조절 아이얼 센서 초단위로 온도를 읽고 화력을 조절한다 이런 뜨거움 본 적 있는가 1단 2단 2단만으로 부족하기에 3단 이것은 세상에 없던 뜨거움 3단 IH 통과 열 화력이 단맛을 새로운 차원으로 명품 출전 미작 코체 아아암